한 달에 180만원 벌던 직장인에서 한 달에 1억원은 거뜬히 버는 유튜버 사업가로 인생을 180도 뒤집은 신사임장님은 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 그 출발점을 만들어준 책으로 이 책을 꼽았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작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돈을 잃고 싶지 않아요. 글쎄 그렇다면 나나 다른 사람은 돈을 잃고 싶어 한단 말인가?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애초에 그들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가 포인트고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쳤고 부자아빠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가난했고 주기적으로 반복된 폭락장 즉 대박앤세일 기간에 내가 왜 기회를 잡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 두려움에 떨 때 기회를 잡아 부자들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이 영상으로 알아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친다면 필이 가난해진다 소설 연금술사의 저자 파올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칠까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월급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월급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다. 만약 당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았고 그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즉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더 이상 투자를 멈추고 그저 딱 그만큼만 장기 보유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면 역시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보다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당신이 훨씬 낫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책은 당신이 돈의 노예를 벗어나 돈을 통제하고 기회를 잡아 돈을 불려가는 지식을 알려줄 것이다. 2. 삶은 돈의 노예들을 함부로 내두른단다. 부자 아빠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위험한 일을 피하며 안전한 삶만 쫓고 옳다는 일만 하면서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되겠지. 그러다가 따분한 노인네가 되어 죽을 거야. 그래도 너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생기겠지. 내가 근면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진실은 달라. 너는 그저 삶이 너를 내두르며 굴복시키도록 놔두는 사람일 뿐이지. 마음속 저 깊은 곳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흥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지. 너는 알아. 마음속 깊이 너만은 알지. 내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이게 바로 안전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란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당신을 삶이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파랗게 물들이는 것은 주식시장 또는 기업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당신의 삶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를 벗어나 돈을 차갑게 통제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금 올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 버는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150명도 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다. 그들은 일자리와 금료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나 요구하지 돈에 대해 가르쳐달라고는 하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이 인생의 황금길을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위해 일하면서 허비하게 되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4.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단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지. 그건 진실을 거부하는 행동이야. 돈에 관심이 없다면 애당초 왜 일을 하겠니?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 올리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거란다. 5. 돈이 돈을 벌어준다? 시드가 중요하다? 모두 틀린 말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만 초점을 맞출 뿐 가장 큰 재산인 교육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만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로또 당첨자는 파산하지 말았어야 했다. 로또 당첨자들이 파산한 이유는 무지해서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돈은 얼마 안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반대로 금융 지식만 있다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6.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기회는 왔다가 간다는 것이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 경제는 활발해졌다가 침체된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제공된다는 것이다. 세상이 변화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회는 더욱더 자주 찾아올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7. 관건은 금융 지식의 유무이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일자리를 구걸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하찮은 것들을 건네주더라도 그것을 수백만 달러로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는지 묻는다. 나는 몇 가지 내 개인적인 투자에 관해 말해주다가도 주저하게 되는데 자칫 하다간 허풍이나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똑같이 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이제부터 말해주는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이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구체적인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생한 예시를 여러분들의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시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8. 기회와 투자는 심플하고 명확하다. 기회가 너무 복잡하고 투자 내용이 너무 복잡할 때는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데는 간단한 산소 능력과 일반 상식만 있으면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예시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로봇 기호사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도 많은 복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989년 나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를 조깅하곤 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작은 집들이 다들 조그맣고 귀여웠다. 사방에는 메몰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목재 시장은 끔찍했고 주식 시장은 얼마 전에 바닥을 쳤으며 경제는 불황이었다. 한 거리에서 나는 훨씬 오래전부터 메몰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집은 낡아 보였다. 하루는 조깅하다가 그 집주인과 마주쳤다. 그는 근심스러워 보였다. 얼마에 내놓으셨나요? 내가 물었다. 집주인이 나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한번 둘러보시죠. 그는 말했다. 벌써 1년 이상 내놨어요. 이제 더 이상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한번 둘러보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30분 뒤에 집주인이 부른 것보다 2만 달러나 싼 가격으로 그 집을 샀다. 침실 두 개짜리 작고 귀여운 집이었다. 창문에는 값싸고 반지르르한 장식이 붙어있었다. 밝은 청색에 회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건축된 시기는 1930년이었다. 집안에 근사한 석재 벽난로가 있었고 작고 귀여운 침실이 두 개 딸려있었다. 새를 놓기에 완벽한 집이었다. 나는 4만 5천 달러의 이 집을 선불금 5천 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집은 6만 5천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아무도 이것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새는 금방 나갔지만 융자금, 각종 비용, 관리비를 빼고 나면 월말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40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 별로 신나는 일은 아니었다. 1년 뒤 침체되어 있던 오리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작은 집을 캘리포니아에서 온 젊은 부부에게 9만 5천 달러에 팔았는데 그들은 좋은 가격의 집을 샀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음 투자 대상을 찾았고 한 달 뒤쯤 12세대짜리 연립주택을 발견했다. 나는 45만 달러짜리 건물에 대해 27만 5천 달러를 제시했고 30만 달러의 합의를 받다. 나는 그 부동산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2년 후 나는 12세대 연립주택을 49만 5천 달러에 팔고 피닉스에 있는 30세대짜리 아파트 건물을 샀다. 30세대짜리 아파트 건물은 가격이 87만 5천 달러로 선금으로 지불한 돈은 22만 5천 달러였다. 30세대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한 달에 약 5천 달러 정도였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고 몇 년 뒤 한 투자자는 나의 부동산에 12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요점은 4만 5천 달러의 적은 금액을 120만 달러의 거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9. 방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리얼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냥 들으면 아 그냥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이 사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작은 집들이 다들 조그맣고 귀엽다. 일단 본인이 봤을 때도 마음에 들었고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주식으로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역량 혹은 더 높은 역량을 보이는 기업들도 많지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은 가장 인기가 있는 주식 누가 봐도 마음에 드는 주식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즉 기회란 케인지가 말한 인기 투표에서 효를 가장 많이 받을 만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문장은 사방에서 매물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주식시장에 응용해 봅시다. 존 템플터는 실제 가치보다 8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그 주식을 내다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실제 가치를 후하게 생각해서 9만원 정도로 봤을 때 80% 할인된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인기가 있고 무거운 종목임을 감안해서 50% 할인된 가격을 따져봅시다. 그럼 45,000원이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45,000원까지 빠진다면 그때야말로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기회지 어설픈 기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에 조건이 붙으면 기회는 좀 더 명확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할 문장입니다. 목재 시장은 끔찍했고 주식 시장은 얼마 전에 바닥을 쳤으며 경제는 불황이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문장은 끔찍했다, 바닥을 쳤다, 경제는 불황이었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주식 시장이 끔찍한가? 지금 주식 시장이 바닥을 쳤을까? 지금 경제가 불황일까? 코로나19로 모두가 공포에 떨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4만 7천원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5만 7천원에서 8만 천원대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존 템플터는 주식 시장의 끔찍, 바닥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겠다. 그때 남은 매수자는 당신 뿐일 것이다. 즉, 끔찍과 바닥은 삼성전자를 5만 7천원에 샀던 사람들 혹은 4만 7천원에 샀던 사람들이 모두 손실을 보면서 언론에서는 동학개미 전멸 등과 같은 기사가 터져나올 때일 것입니다. 앞에서 추론했던 삼성전자 4만 5천원일 때가 주식 시장의 바닥이다라는 가정이 여러분, 아예 틀린 것 같진 않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네 번째 주목해야 할 문장입니다. 훨씬 오래 매물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집은 낡아 보였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문장은 눈치챘다와 낡아 보였다입니다. 눈치챘다는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낡아 보였다라는 것은 인기가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저렴해 보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주식 시장에 접목시켜보면 주식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기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 머무르는 다른 종목이 있음을 눈치챘고 인기 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저렴해 보이는 혹은 가장 낙폭이 심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만의 낡아 보이는 이런 종목이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낡아 보이지만 훌륭한 여러분들만의 주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왜 늦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벌써 1년이나 내놨어요. 이제 더 이상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장은 벌써 1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금방 왔다 가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회가 순식간에 왔다가 간 게 아니라 그저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못 보신 것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저점인 4만 7천원을 찍고 급등을 시작한 시점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자의 경험담에도 알 수 있듯이 기회는 몇 개월 혹은 1년 혹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 집은 6만 5천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2만 달러나 싼 가격으로 그 집을 샀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해당 집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가치평가에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겁니다. 간단히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만만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활동의 기준은 금리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하려는 것의 수익률과 금리를 비교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의 가치를 따지려면 금리와 부동산 평균 임대 수익률 등을 비교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값을 적용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자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와 임대 수익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2년도 같으면 수익률을 4.16%로 2019년도 같으면 수익률을 4.63%로 잡으면 되겠죠? 2019년도에 4.63%를 사용했을 때 6만 5천 달러의 집에서 매년 3천 달러의 수익이 나오면 6만 5천 달러의 집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250달러입니다. 저자는 평균적으로 해당 집에서 그러니까 6만 5천 달러짜리 집에서 월세가 한 달에 250달러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집의 가치를 추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2만 달러나 더 싸게 샀으니 완전 이득인 셈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명심하세요. 가치병가는 채권, 금리, 부동산 평균 수익률, 주식투자 평균 수익률, 그리고 사업 평균 수익률 이런 게 다 평균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높은 값을 사용했을 때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그만한 수익률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경제활동은 수익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명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계열을 정말 길게 늘렸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건 뭐죠? 주식투자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2년 후 나는 12세대 연립주택을 49만 5천 달러에 팔고 피닉스에 있는 30세대짜리 아파트 건물을 샀다. 몇 년 뒤 한 투자자는 나의 부동산에 120만 달러를 제시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문장은 2년 후와 몇 년 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찐바닥 근처에서 투자를 잘 시작하셨다면 그 이후 몇 년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몇 배 혹은 몇 십 배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로봇 기호사키가 부동산 투자로 자신의 자산 약 4만 달러로 120만 달러로 불려버렸잖아요. 한 5년 정도 그 정도 기간에 거의 30배를 불린 겁니다. 어떻게 했죠? 일단 인기가 있는 것들 중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몇 개월간, 1년간 바닥이었고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을 용기 있게 매수했습니다. 물론 침체기에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을 버티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니까 몇 배 팔았죠? 거의 두 배 가격으로 팔았죠? 하지만 그때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좀 싸게 판 겁니다. 빨리 판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바로 또 다음 투자 대상을 찾았습니다. 다음 투자 대상을 찾아서 빨리 투자 결정을 해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연립주택을 샀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몇 년간, 2년 후에 30세대짜리 아파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120만 달러를 번 거죠? 자, 결론은 기회는 분명 있을 것이고 그 기회는 충분히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아마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 기회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자의 경험담을 여러 차례 곱씹어 보신 후에 서둘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올 폭락장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정신 차리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 우리 함께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이 정말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그냥 뭐 자기개발서 정도 그리고 어떤 돈의 약간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폭락장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 알려줘도 못하는 이유 돈에 대해 공부하고 금융 지식을 쌓고 난 뒤에도 장애물에 가로막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풍부한 자산 부분을 개발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 여러분들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만합니다. 두려움이 상당히 강가될 수 있거든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11. 두려움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이다.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심지어 부자들도 그렇다. 그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잃는다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다. 돈에 관한 한 겁쟁이가 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단 두려움을 다룰 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리스크와 염려가 싫다면 일찍 시작하는 게 정답이다. 젊을 때 시작한다면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어떨까? 나의 가난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분은 문제를 회피하고 말조차 꺼내는 것도 싫어했다. 하지만 나의 부자 아버지는 텍사스 사람처럼 해야 한다고 권했다. 나의 부자 아빠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나는 텍사스 사람들이 좋아. 텍사스에서는 모든 게 크지. 심지어 뭘 딸 때도 크겠다고 잃을 때도 크길지. 나는 물었다. 그 사람들은 잃는 걸 좋아하나요? 그런 뜻이 아니야. 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다. 내가 말하는 건 리스크와 보상 그리고 실패에 대한 텍사스 사람들의 태도야. 그 사람들은 크게 사라.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으로 동전 하나라도 덜 주면 징징거리는 사람들과는 다르지. 텍사스에서는 이런 말이 있단다. 이왕 망할 거면 크게 망해라. 부자 아버지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안전하게만 행동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잃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잃게 되는 것이다. 즉,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13. 따는 것과 잃는 것은 세트메뉴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기는 것이란 대개 지는 것 뒤에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 수없이 넘어졌다. 갓난아기는 걷기 위해 수없이 넘어진다. 난 아직까지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 이 간단하고 명백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특히 돈과 연관되면 넘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잃어서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어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동시에 돈을 잃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14. 손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국 승리로 바꾸는 법 부자 아버지는 큰 계약을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면 항상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수를 저지르거나 돈을 잃는 것이 두려울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금전적인 손해를 언제든 금전적인 이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부자 아버지는 실패가 그분을 더욱 강하고 똑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분이 잃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손해를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뿐이다. 부자 아버지는 손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국 승리로 바꾸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승자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패배자로 만든 원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날 때 부자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선을 넘었다. 자 여러분들, 월앤버핏을 비롯한 많은 투자대가들이 사랑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이프입니다. 그 이프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딴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동전 던지기에 걸 수 있고 그것을 다 잃더라도 잃은 것에 대하여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내 심장과 신경과 힘줄이 너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견뎌라고 말할 의지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에도 견뎌낼 수 있다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아들아, 너는 남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은 우리에게 놀랄만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시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겠다고 답하라. 페이스북의 최고 책임자 쉐리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주선 자리를 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이냐고 묻지 마라. 그냥 올라타라. 명심하세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만큼 무언가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올라타야 됩니다. 즉, 큰 돈을 벌려면 큰 돈을 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설사 그 돈을 잃을지라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올라타셔야 합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Just to eat입니다. 아직도 잃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 잃는 것 실패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 승자들은 지거나 잃을 때 더욱 고무된다. 패배자들은 실패하면 좌절한다. 나는 존디, 록펠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함대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미군은 12척의 함성과 188대의 전투기 2335명의 군인들을 잃는 뼈저린 패배를 맛보게 된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것은 미군의 구호가 되었고 패배는 오히려 승리의 씨앗이 되었다. 거대한 패배는 미국에게 힘을 주었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실패는 승자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실패는 패배자들을 좌절시킨다. 이것이 바로 승자들이 지닌 가장 큰 비밀이다. 패배자들은 모르는 비밀이다. 승자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패배를 통해 승리를 위한 영감을 자극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거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는 승리를 위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패했거나 큰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제1조건을 훌륭히 이행한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6.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균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가의 게임 방식이 아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집중을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균형을 깨트려야 한다. 걸음마를 배울 때 당신이 어떻게 조금씩 발전해 나갔는지 생각해보라. 토마스 에디슨, 빌 게이츠, 도널드 트럼프, 조지 소로스도 집중적이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몇 개 안 되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지마라. 성공할 때까지 오직 한 길만을 따르라. 명심하라.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정말 위험한 곳이며 당신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오히려 안전한 곳일 수 있다. 여러분들, 안전한 곳이 존재할까요? 사실 일상생활 도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위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돈과 관련된 위험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것을 교육이니 사회이니 하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제라도 돈과 관련된 위험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7.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한 것뿐이다. 싸고 좋은 거래를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다. 맹세라도 할 수 있다. 그건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 동안만 바퀴 위에서 비틀거리고 나면 금세 식은 죽 먹기가 된다. 물론 돈에 대해서는 그런 비틀거림을 끝까지 견뎌내겠다는 단호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00만 달러의 규모의 일생의 거래를 찾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금융적인 천재성을 불러내야 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페루에 있을 당시 나는 한 금광 전문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금광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의 경우 나는 밖에 나가 하루 만에 아주 멋진 잠재적 거래를 네다섯 건 정도 찾아낼 수 있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같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간을 들여 자신의 금융 천재성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금융 천재성을 갖추기 위한 10단계 부자가 되는 10단계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매일 거치는 사고 과정을 제시하는 바이다. 1. 원하지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결합하라. 나의 경우 원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평생 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도록 일했는데 당신이 돌아가실 때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자유롭길 원한다. 나는 내 시간과 삶을 통제하길 원한다. 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길 원한다. 나는 여러 차례 돈을 잃기도 했고 후퇴를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 나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자유로워지길 원했지만 4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배우고 쌓아야만 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그 길이 쉬웠다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았다. 두 번째, 배우고 공부하고 실수하라. 얼마 전 내 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집에 있던 전자제품을 훔쳐가고 책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우리 모두도 그 도둑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 인구의 90%가 TV를 사지만 경제경영서적을 사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상위 10%일 것입니다. 나는 385달러를 지출하여 강좌에 참여했고 그 강좌는 내게 최소한 200만 달러를 벌어주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삶을 사주었다는 것이다. 그 하나의 강좌 덕분에 나는 남은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는 매년 최소한 두 번은 그런 강좌에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 내가 그들의 거대한 정신적 힘에 접촉하는 유일한 길은 책을 통해 그들이 하는 말을 겸손하게 읽거나 듣는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그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 세번째, 가난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안되는 이유만 설명할 것이다. 그들은 항상 직장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월급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급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고 월급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시장에서 대중이란 가장 늦게 나타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을 따라가선 안된다. 대중매체인 신문 1면에 괜찮은 거래가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다. 소심한 투자가들은 대중을 따라가는 양떼와 같다. 혹은 그들이 드디어 욕심을 내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현명한 투자가들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다. 현명한 투자가들은 인기 없는 투자상품을 산다. 그들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이익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네번째, 바꿔라.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고 지겹다면 혹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 돈을 벌어야 한다. 26살 때 나는 경매부동산을 사는 법이라는 주말 강좌를 들었다. 거기서 나는 공식을 배웠다.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은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중단하고 만다. 그 뒤로 3년 동안 나는 제로스사에서 일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경매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저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을 더 추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번째, 돈이 부족해진다면 내벌에 둬라. 반드시 갚아야 할 큰 빚은 절대로 지지 마라. 지출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 무엇보다 먼저 자산을 구축하라. 그런 다음 큰 집이나 좋은 차를 사라. 돈이 부족해지면 압력이 커지도록 내벌어두고 저축이나 투자한 돈에 손을 대지는 마라. 재정적 압박 상태에서 당신의 금융청재성을 발휘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낸 다음 청구서를 지불하라. 재정적 압박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금융지능도 높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저축한 돈과 투자한 자산에 손을 대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저축과 자산을 철옹성처럼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섯 번째, 조언가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내가 조언가에게 지불하는 돈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좋은 조언가는 내게 시간까지 절약하게 해준다. 한 번은 빈 부지를 9,000달러로 주고 구입해 그 즉시 2만 5,000달러로 되팔았던 적도 있다. 덕분에 나는 포르쉐를 생각보다 빨리 살 수 있었다. 조언가는 시장에서 내 눈이자 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들이 매일 시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긴다. 일곱 번째, 위험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리스크를 제한하고 낮춰야 한다. 작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고 나는 다소 높은 가격인 5만 달러의 낙처를 받았다. 사람들은 다소 높은 가격에 걱정했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 아파트는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로 3년이면 본전을 찾을 수 있었다.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돈을 넣어두고 주가가 오르면 나는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을 빼낸 다음 시장이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내 돈은 투입되었다가 또다시 나오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는 엄밀히 말해 자유로운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 현명한 투자가는 투자 수익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일단 원금을 찾고 난 후 무언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여러분들 여덟번째와 아홉번째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여기서 생략은 했지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신화의 힘. 이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받고 싶다면 줘라. 만일 내가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이걸 가르치겠다. 무언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줘라. 그러면 대로 줘도 말로 돌아올 것이다. 돈을 갖고 싶을 때 돈을 주었다. 그러자 돈이 수배로 돌아왔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갖고 싶은 돈을 그저 쥐고 있어서라고 부자 아빠는 자주 말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보다 더 탐욕스럽다. 어떤 사람이 어느 추운 날 밤에 장작을 하나를 막고 앉아있었다. 그 사람이 배불뚝이 난로에게 소리친다. 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이 장작을 내게 넣어주지. 난로에게 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달리 말해 잠시 멈춰서서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를 가늠하라.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쳤다는 소리다. 통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라.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서점에 가서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찾아본다. 책에는 내가 모르는 공식이 가득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으라. 그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해 그에 대한 비결과 조언을 말해달라고 청하라. 그들은 나의 시간을 아껴주고 나의 자산을 몇 배로 늘려줄 것이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나는 신문과 인터넷을 빚으며 참신하고 재미있는 강의가 있는지 찾아본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다루는 세미나라면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듣는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그런 강좌를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으라. 이 점을 항상 명심하라. 당신이 이득을 올리는 것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도망갈 때 사라.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미 이득을 본 셈이다. 올바른 장소를 찾으라. 한 이웃이 1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샀다. 나는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를 5만 달러에 샀다. 나는 그에게 이득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그 건물을 샀는데 그 중개인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경매를 통해 그 건물을 샀는데 이는 500달러를 주고 들은 강좌에서 배운 방식이었다. 내 이웃은 부동산 투자 강의가 500달러나 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그런 돈이나 시간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가격이 올라가기만을 가만히 기다린다. 20. 이제는 안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똑똑하게 하라. 어느 날 내 친구 하나가 불평하고 있었다. 4명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모은 돈은 고작 1만 2천 달러였다. 당시 피닉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집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팔아치우고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그가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사라고 권유했다. 친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미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라 집을 한 채 더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용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은행 말고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고 친구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2주 동안 기준에 맞는 집을 찾아 돌아다녔고 마침내 상당히 좋은 동네에서 집을 한 채 발견했다. 집주인은 정리해고를 당해 집을 빨리 팔아야 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한 포인트 또는 여러분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작 1만 2천 달러였다. 1만 2천 달러 하나로 따지면 한 1,400만 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돈밖에 없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끔찍한 수준이니까 헐값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융자만 우리가 너무 생각만 하지 다른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여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건 뭔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책을 통해 혹은 강좌를 통해서 배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힌트가 있죠.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되는 이 시점. 그 시점을 우리는 바닥을 쳤다. 극단적 비관론이 가득하다. 이런 신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집주인은 10만 2천 달러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7만 9천 달러를 제안했다. 그는 즉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10%의 선불금을 받고 용자를 인기하는 데 동의했다. 즉 내 친구는 7,900달러만 내면 된다는 의미였다. 집주인이 이사를 가자마자 친구는 집을 세놓았다. 용자금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지출한 후에도 내 친구는 매달 약 125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3년 뒤 피닉스 부동산 시장이 크게 회복되면서 그 집에 살던 임차인이 친구에게 15만 6천 달러의 집을 팔라는 제의를 했다. 나는 그에게 집을 팔고 1031 부동산 교환법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제 그 친구는 거의 8만 달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친구는 세금 공제를 받은 이 돈을 작은 창고 시설에 투자했다. 석 달 뒤 친구는 매달 1,000달러 가량의 수표를 받기 시작했고 몇 년 뒤 창고 시설을 거의 33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에 팔았다. 그는 이 돈을 다시 매달 3,000달러의 수입을 안겨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7,900달러와 약간의 금융지능이 이 모든 것의 발단이었다. 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 덕분에 그는 일찍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교육과 지혜가 중요하다. 일찌감치 시작하라. 연습하라. 작게 시작하라. 나는 5,000달러의 현금을 100만 달러짜리 자산으로 바꿔 6년도 안 돼 매달 5,000달러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 여러분들도 배워야 한다. 별로 어렵지도 않다. 사실 일단 익숙해지기만 하면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는 안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똑똑하게 하라. 마치며 이 영상은 단기간에 조회수 46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폭락장에서 기회를 보는 법과 잡는 법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기회를 보는 법과 잡는 법을 배워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꽉 올매고 있으면 즉 돈의 노예가 되고 있으면 기회를 잡는 것은 확률이 상당히 낮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중에서도 차갑게 다루는 법을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이 책을 사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이 책은 진짜 정말 강추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긴 영상을 시청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 또한 크게 성장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